안녕하세요. 잔태컬터 미스터 슈샤인 앤듀지영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부츠 워커를, 여성 워커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잔태 슈즈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나만의 신발, 남들과 다른 신발, 세계에서 유일한 나만의 신발을 만들기 프로젝트, 잔태에서 진행하고 있구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남들하고 좀 독특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남들과 좀 다르셔야 됩니다. 다루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바로 그런 마음을 어디에서, 신발에서, 신발에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미스터 슈샤인 앤듀지영이구요. 저는 잔태의 약 600여 신발 액세서리, 신발 튜닝 액세서리, 신발 스타일링 액세서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00여 종류 중에 특별히 페이스업 이라는 제품을 소개하고 있구요. 주력 상품입니다. 메인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주력 상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력 상품에 대한 이미지나 영상들을 사실 온라인에서 많이 보실 수 있구요. 오프라인에서는 아직 많이 못 접하고 계시구요. 현재 이곳, 하우스 오브 엑스라는 신발 튜닝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구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신발 이미지 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멋스럽고 빛나고 그런 신발인데 직접 와서 보니 200% 정도 완전히 더 좋다는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시고 신발들을 보시면 아 내 신발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워커입니다. 이제 가을 날이 좀 선선해지면 발이 보이는, 여성분들의 발이 보이는 신발에서 이제는 발이 안 보이는 신발 쪽으로 커버가 많이 되죠. 그래서 올 가을에는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부츠라든지 워커라든지 이런 신발들을 좀 더 다양하고 많이 소개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신발, 잔태 슈즈, 여성 관련 부츠나 워커 같은 신발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구요. 오늘은 또 다시 어떤 신발을 소개해 드릴 거냐면요. 여기 안에 있는 신발입니다. 여성 부츠구요. 그런데 여성화처럼 굽이 좀 높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뭔가 좀 키가 좀 커 보이시게 보이기도 하고 좀 맵시 있게 신고자 하시는 그런 요구들이 이 워커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구요. 그냥 끈으로만 처리되어 있으면 밋밋하니까 잔태 슈즈의 페이스업 4개는 크롬으로 처리를 했구요. 맨 위에 탑을 골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실버와 골드로 포인트를 준 페이스업을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식을 하는 느낌은 항상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구요. 또 그냥 끝만 있는 신발과 잔태 컨처에 잔태의 페이스업을 장착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저의 영상을 보면서 신발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한번 인정해 보시고 이 신발을 직접 구매해서 신으실 수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페이스업만 패키지로 한짝 한짝만 구매하셔서 신으셔도 본인들 지금 신고 계신 신발에다가만 장착을 해서 신으셔도 충분히 달라 보이게 만들어 드린다는 것하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시듯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신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오늘은... 이 패키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드와 실버 패키지로 갈 것이구요. 신발은 이렇게 부여지는 신발인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신발입니다. 신발은 이런 신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굽이 좀 있습니다. 여성화처럼. 그러나 앞에서 보면 워커 같은 느낌 워커 같은 느낌이구요. 여기에 5개 정도를 이렇게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원래대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대로는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신발을... 발을 넣어서 신발을 신으신 상태에서 페이스업을 장착을 해야 내 발에 꼭 맞는데 사실은 이... 이 폭이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신발에 맞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신으시지 않으신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신발은 특히나 지퍼가 있어서 더더욱이나 신으시기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튜닝을 빨리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면은 신발은 이런 신발이구요. 이 신발의 끈이 사실 지금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다른 신발들에 비해서 끈이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끈이 묶여 있는 상태가 전형적으로 저희 페이스업을 장착하기 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 때문에 조금 밝지 않아 보이기는 하겠지만 이게 실버톤이고 골드톤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그냥 끝만 느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느슨하게 해 주신 상태에서 맨 아랫부분이 맨 아랫부분이 이 접히는 이 고리에 걸릴 수 있는 이 부분이 센터가 될 거에요. 이거를 그대로 접은 부분을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고리가 생기면 고리에다가 원이 생기면 이 고리를 걸어 넣습니다. 자, 이 부분이 기준점이고 이제 끈을 좀 느슨하게 해서 쭉 핀 상태에서 접어서 이 부분을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원이 생기고요. 그러면 원 안에다가 이 아이바를 걸어서 옆으로 당겨 주시면 센터가 잡혔습니다. 그 상태에서 끈을 당겨 주시면 자, 다음 두 번째 동일한 상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고리 부분과 이 밑에 부분을 걸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옆으로 끈을 당겨 주시면 센터에 딱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끈을 당겨 주시고 끈을 당겨 주시고 자, 끈을 당겨 주시고 어떻게 좀 이뻐지고 있나요? 자, 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 지금 카메라를 저를 바라보는 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제가 보는 뷰로 보시는데 오늘은 앞에서 바라보는 뷰로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당겨 주시고 끈을 끈을 당겨 주시고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 것을 직접 하실 수 있으세요. 영상 자료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직접 본인이 신고 계신 신발에다가 하실 수 있으시고요. 부츠 같은 경우는 워커나 그런 경우는 이 끈이 조금 등산화 끈처럼 좀 뻣뻣한 그런 라운드 끈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이 끈은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런 끈들은 직접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저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런 정도의 끈이라면 충분히 부드럽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당겨 지잖아요. 이렇게 일반 운동화 끈이나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이 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렇게 달라져 있는 모습이죠. 신발을 신으시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 느낌 지금 보이세요? 지금 신발을 신으시면 발목 부분이 잡히면서 자세가 잡히겠죠. 이제 이번엔 조금 다른 뷰에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발을 제가 이렇게 다른 신발로 이렇게 받쳐 놓은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페이스 업 소름 Dans 손을 담아네요. 골드의 크롬 이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끈을 느슨하게 하셔가지고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조금 끈을 느슨히 합니다. 느슨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아랫부분이 요렇게 들어가는데 이 아이바에 걸리는 부분이 이 기준점이 되요. 기준점. 센터죠. 센터를 잡는 기준점입니다. 이 부분을 밀어 넣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원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아이바를 넣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당겨도 끈이 이 좁은 통로 좁은 구간을 통과하는 건 이 라운드 끈이 좀 더 소프트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일반 워커나 그 등산화 같은 그런 끈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작업을 하지만 직접 하시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끈으로 대체를 하면은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끈 좀 이런 소프트한 끈으로 바꿔 주시더라도 모양이나 이미지 뭐 신발 이미지가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죠. 이렇게 당겨도 잘 소프트하게 가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는 끈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화 끈 같은 이런 끈이면 충분히 부드럽게 혼자서도 쉽죠. 이거를 다 닫으실 수 장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폭이 신발을 기준 이렇게 신은 경우가 되면 굉장히 발목이 얇으신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 한 요정도 되고요. 지금 이 폭이 그 폭을 맞춰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골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에 자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경 닦는 것 같은 걸로 닦아 주시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자 이렇게 튜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죠.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죠. 전면부 신발의 전면부만 이렇게 바꿔 주셔도 신발이 굉장히 광채 나고 빛이 나고 합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보시는 동안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만 익히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쉽다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도록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신고 계신 신발도 가능하고 이렇게 새 신발을 준비하셨을 때 액세서리를 장착을 함으로써 좀 더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게 만들어서 직접 남들과 다른 신발로 신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데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 드렸듯이 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라든지 우정의 메시지라든지 본인의 이름이라든지 사랑하는 이름을 각인을 해 가지고 신발에다가 이 액세서리 장착을 해 가지고 신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새로운 정보를 많이 드리고 새로운 잔테 슈즈를 만들어 드리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라고요? 잔테 컬처 미스터 슈샤인 미스터 슈샤인 앤드류정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신발로 만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다양한 신발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저희도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있기 때문에요. 댓글 남겨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러시는 분들 중에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잔테의 액세서리를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선택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 부추 잔테 슈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